서비스의 센터 어 나를 흔들어 봐 내몸 돌려봐 야 가 두 사람 심상치 않다 뭐? 싫다 오빠들 왜 그래? 어? 혜택이네 티파니가 전전보다 좋은 이유는? 알아, 만지지 마. 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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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파니! 떨려. 오빠도 떨려. 흔들려. 오빠도 흔들려. 오빠 멋있어. 6초 뒤에 들어간다? 잠깐! 잠깐! 잠시만, 잠시만. 어? 너, 너 티파니? 얘 춤만 잘 추는 거야. 그렇다. 윤호는 춤밖에 없었다. 야, 너 오빠 춤추는 거 보고 싶다고 했지? 응. 야, 멋지지? 멋있다. 야, 죽이지? 진짜! 나도 멋진다. 야, 멋있지? 멋있어. 형, 여기서 뭐해? 오늘은 윤호가 한 방 먹었다. 사랑한다고 말해줄래. 내 손을 잡아서 날 이끌어줄게. 어, 어머! 뭐야 이거? 형! 나를 흔들어봐, 내 맘 돌려봐. 하나, 둘, 셋. 나,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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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다시. 넌, 넌. 한글자막 by 한효정